한국국토정보공사 아빠 여기 들어와 직진하는 남자라 직진아? 아빠 여기 있네 한잔 하려고? 아빠 여기 바깥 날씨도 약간 밤내로 생기는데 말하면 말도 다 동영상 못하는건데 그런 생각 없는 말도 다 이런거 하는데 편집 안돼? 할수는 있는데 굳이 안할래 욕먹는게 소주 지민이 드디어 집중 집중 우유 집중 집중 우유 우유 카야 카야 하나 찍어줄까? 응 찍어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자 세트여 이 사이에 한잔 들어와요 둘이서 자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넌 아니 하나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셋 셋 둘 둘 모자 벗으면 더 이쁘게 나올거같아 형아 형이 돌았네 뒷더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얼마나 낫나? 그러면 여기 특산물 가루채와 그쵸? 쩝쩝에 이제 그 와인도 먹어야 돼 찍어줘? 하나 안 보인다 앞에 운전한다 얼굴을 가린다 태영아 태영이가 얼굴이 가래 하나 하나 무서워 못생겨서 무서워 다시 하나 하나 다시 하나 이쪽이 운명이 너무 좋아서 하나 이쪽이 운명이 너무 좋아 하나 하나 몰라 거짓래? 뭐? 거짓래? 왜? 너가 넗은 거짓말 저거 자 가야지 가게 가야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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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나 에이스가 왜 여기에 있지? 다 찍혀?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여행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게 브러니스에 막 한다고 나는데? 저끝찜이 뚝신들 저거 찍는 거 같은데? 저끝찜이 뚝신들 뚝신들엔 뚝신들이야? 엄마 이거 좀 봐봐 어? 우와 라인아 이름 뽑이세요 엄마 여기 들어가있어 우와 가득꽃 찍어 가득꽃 찍어줄까? 뭐야? 안보이지? 엄마 나 더 크게 올라오는데 야 찍어줄게 밝을때 찍었어야지 엄청 어두워서 안보인다 다쳤어 완전 좋다 완전 좋다 와 바다다 사진찍기 이들 조심해 물꽃있어 물꽃 받지마 어 물꽃있어 어 우리 이렇게 바깥인데 어? 진짜야 물꽃 물꽃 받지 말고 물꽃 받지 말고 하지말라 하지말라 한건 들을게요 가봐 막 뛰어가봐 막 뛰어가봐 하지마 막 뛰어가봐 앞으로 막 가봐 박두 네 으이 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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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해 밟아봐 밟아봐 진짜 선생님 긁혀주지 그래 안받아야 돼 뭐야 신기해 어 내가 들어간다 내다 가고기 아 여기가 와 어 떡이야 아 이거 떡이야 아 이거 떡이야 아 상어야 큰아빠 상어 상어자 상어야 오 이쁘다 여기 오 이쁘지 아씨 사진을 못 찍겠어 아이폰이라서 그냥 이렇게 찍었네 얘 너무 사진이 나와서 아 그냥 찍어 야 이쁘어 이거같은 거 같겠다 이런 트리같은 게 있네 춤도 못 찍 Даже 못 찍er 얼마나obi지 많이 먹겠어? 왜? 와 많이 먹혔어? 엄청 이런 것도 없었어 아니... 이건 좀 아닌것 같다 여기를 좀 더 꾸며놓을수 개구리개구리 그냥 개구리처럼 표정 지워봐 여기 여기서 여기서 뭐 이리 빨리 왔다는가 뭐 빨리 왔다 자 한번 타볼란가?